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엘리아 언니입니다 제가 카바전에서 사온 것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혼자 다 산 건 아니고 동생이랑 같이 샀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찌에서 득템한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위에 회색 쇼를 샀는데 이거는 290불 주고 샀어요 굉장히 올 100%의 크기가 140, 140이에요 크기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기 영상 보여드릴게요 착샷 큰 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큰 숄이라서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선택했는데요 추운 여름에 에어컨 같은데 춥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다니면서 입어도 되고 조금 날씨 쌀쌀해지면 이거는 스카프나 숄 둘 다 사용 가능한 숄을 290불에 구입을 했고요 또 이제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더 가격에 쌌어요 이건 동생이 구입을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거는 가격에 더 쌌어요 이거는 가격에 더 쌌어요 이거랑 똑같은 크기인데 이렇게 구찌라고 이렇게 사방에 구찌라고 이렇게 써있어서 얘가 조금 두꺼운 감이 있어서 저는 갈등을 하다가 얘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숄으로도 가능하고 겨울에 목도리 그러니까 스카프 목도리로 따뜻하게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예쁜 체크의 숄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는데 아직 있으니까 주말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구입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강추드립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동생이 페니백을 찾고 있었는데 딱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가봤는데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크기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꽉 먹었네 너무 꽉 먹었어 안 열려 어떡해 그렇습니다 너무 꽉 먹고 나서 이렇게 한 1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인치 5인치 정도 되는데 한 10인치 5인치 정도 되는데 제가 급하게 쓰는 카드 그런 것들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꽤 많이 들어가고 이게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옆으로 매도 되고 페니백으로 쓰기는 조금 크겠죠 근데 이걸 제일 길게 해서 숄홀더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세일즈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가격이 540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네요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록시탕에서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을 구입했습니다 핸드크림을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작은게 6개 들은게 4개 24... 어? 19불이라고 그랬는데 가격은 아 맞다 6개가 들어있고요 칼을 가져오겠습니다 칼이 없네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인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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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6개가 작은 6개가 들어있거든요 잘 열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작은 가방을 사가지고 이게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6개 들은 거 식후불 이거 6불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6개 들은거 이거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관계로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버리려고요 싸게 구입했고요 또 저 바지 두 개 샀어요 지금 레이벌디 위킹까지는 엑스트라 40% 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보이프렌드 핏으로 25 를 샀는데 제가 저번에 밑에 접는 바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스트레치가 돼서 이 정도 적고 가격은 여기서 40% 오프예요 그래서 진짜 핏이 너무 예뻐서 동생이랑 두 개를 같이 똑같이 샀어요 이거랑 또 다른 색깔도 샀어요 이것도 똑같이 보이프렌드고요 요즘 너무 조금 이렇게 헐렁하면서도 아주 헐렁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진짜 예쁜 핏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요만큼 접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진짜 예쁜 핏의 청바지를 구입을 했고요 또 이것도 사탕 이거는 마주해서 샀는데요 이런 옷 없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잘 비치지 않아요 굉장히 이것도 그냥 크게 입으려고 샀는데 이게 원래 125불로 나왔는데 35불 주고 구입했어요 괜찮죠? 청바지나 검정바지 입은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 또 보여드릴 거는 몽클입니다 이거는 친구 부탁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 제일 많이 입는 이 조끼를 샀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검정을 살까 네이비를 살까 하다가 네이비를 샀어요 그리고 일부러 남자 거를 샀어요 그러면 더 겨울에 스웻 같은 거 입고 입어도 넉넉하게 입을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큰 걸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990불인데 693불 잘 산 거 같아요 친구가 좋아할 거 같아요 원래 부탁 받고 갔는데 딱 사라 그래서 샀습니다 원래 아울렛에 인기 있는 이 제품은 잘 없거든요 근데 오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셔서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또 나이키 조카들 신발 산 것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고 괜찮아서 사이즈도 꽤 많아서 사이즈도 꽤 많아서 진짜 이번에 가시면 득템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거는 일곱살 조카 에어 어디? 에어맥스 일곱살 조카 거 이것도 일곱살 조카 거 이거 35불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거는 50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5살 조카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34불 99였는데 조카가 이게 더 편하대요 이거는 양말을 안 신고 신어도 발이 하나도 안 아파서 편하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착장해 그 다음에 또 조카가 좋아하던 신발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애들 이렇게 안 먹고도 되는 거 편하게 이거는 49불 99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조카들 신발도 이렇게 구입했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한 2년 만에 커버 좀 가본 거 같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2년 넘었나? 굉장히 오랜만에 갔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제가 사는 스타일이랑 동생이랑 조금 틀리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땡땡이 좋아하는데 동생도 텟 베이컨인데요 리본이 있어요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리본을 묶는 스타일의 블라워스인데 이렇게 밑에는 밴딩 처리가 돼 있고요 조금 이거 한 30몇 볼 주고 동생이 구입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렇게 뭐 하나 입고 입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텐탑 안에다 입고 입으시면 디테일 이렇게 테드 베이컨 이렇게 돼요 이것도 세일 굉장히 많이 해서 41불 가격이 너무 좋죠 여기서 엑스트라 20%가 있었나? 이건 동생이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불짜리가 41불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스토어에서 엑스트라 20%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가서 보셔도 제일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보 건데 폴 스미스 폴 스미스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거가 110불짜리가 65불인데 여기서 엑스트라 20%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무지개 무지개 지브라 또 이거 두 가지 가격 좋아서 이걸 샀고 또 너무 예쁜 후디를 샀어요 후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동생이 같이 입고 싶어서 샀는데 이렇게 입고 후디가 굉장히 도톰해서 이렇게 안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끼가 너무 예쁘죠 새끼가 너무 예쁘죠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은 이게 200불인데 100불에서 또 엑스트라 20이니까 80불 없어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거든요 강추해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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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해 도· Monsieur ус coaches 감사합니다.